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오전 3시 56분경에 일본 이와테안 아빠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입니다 대부분 미나미도구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이쪽에서 최근에 계속 지진이 발생하다가 이번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 말고 이와테현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아우머리 쪽하고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아우머리 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따라서 아우머리현과 이와테현 경계에서 지진이 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우머리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무주시라든지 계속해서 아우머리현 근처에서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지진은 동북지방을 포커스를 맞추는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우머리와 허카이도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지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네무로, 쿠시로,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무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도마리 원전이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역들에서 7개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도마리 원전에 대해서 원전 폭발을 계속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워떼현의 지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워떼현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이 아우머리와 그 다음에 이 허카이도 쪽에 좀 걱정을 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5월 25일 날 지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지진은 후쿠시마 앞바다였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이제 구말모토로 왔죠 세 번 교시로 왔다가 세 번째는 미야코섬 오키나와 남쪽 300km 지짐에 있는 미야코섬에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지진은 어제 다시 또 후쿠시마 앞바다 또 경계지역이죠 미야키여인가 그러나서 좀 위로 올라와서 오늘 이제 오전 3시 56분경에 이와테 앞바다 하지만 아우머리 쪽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5월 19일부터 오늘 5월 26일까지 일주일간의 지진의 양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본 전역으로 지금 지진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부분과 달린 난세이 제도 그 다음에 큐슈, 시코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카야마, 히로시마, 야마구치, 시마네, 도토리 이쪽으로 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사이 지역으로 해서 오사카 교토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주부지방으로 해서 기후, 나가노, 도야마, 야마나시, 야마나시, 아이치, 시조과, 나마나시 이시가와, 후쿠이 쪽으로 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간도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지역으로 지진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오머리죠 아오머리 같은 경우 아오머리와 또 후쿠시마 쪽으로 계속 지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전 지역에 지금 일본의 전 지역에 지진이 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난세이, 큐슈, 시코쿠, 히로시마 쪽, 그 다음에 간사이 쪽, 그 다음에 주부지방, 그 다음에 간도, 도호쿠, 그 다음에 호카이도 따라서 지금 현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난세이, 두 번째가 큐슈, 세 번째가 이제 간사이, 네 번째가 저기 히로시마, 저기 어디죠 그 다음에 그 저기 시마니, 야만구치, 도토리, 오카야마 이쪽이고 다섯 번째가 이제 간사이 쪽에 대해서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기이스도 쪽,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주부지방, 후쿠이, 시가현, 기후현, 이시카와, 도야마, 나가노, 아이치, 시조카, 야만하시, 후지산 이쪽입니다 일곱 번째가 간도 지역입니다 사이타마, 군마, 도찌기, 도쿄, 가나카와,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호쿠 지역이죠 후쿠시마, 미야기, 그 다음에 이와떼현,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아홉머리, 저는 아홉머리를 호카이도로 포함시킵니다 아홉머리, 그 다음에 호카이도에 말씀드렸듯이 네무로, 쿠시로, 똑같이,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루모 이쪽입니다 이렇게 아홉 개 지역 전역에서 5월 19일부터 5월 26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와떼 앞바다에서 지금 열한 번의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열한 번의 지진이 났죠 이와떼 앞바다에서 최근에 열한 번의 지진이 났고,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났습니다 열한 번의 지진이 최근에,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요 지금 가장 강했던 지진은 이제 4.7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지진은 오늘 오전 3시 56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홉머리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홉머리의 지진을 또 보면은 최근에 아홉머리에서도 역시 질이 8번 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강했던 것은 4.9, 6월 중순부터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났던 지진은 5월 11일 새벽 47분이지만 하지만 오늘날 이 이와떼 지진 역시 아홉머리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아홉머리 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 56분에 이 이와떼 현의 지진은 아홉머리와 호카이도 쪽의 강진을 우리가 염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진이 추가적인 5월 26일, 27일 다시 이쪽 라인을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쪽 라인을 치고 들어왔을 때는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뭐 그런 일은 뭐 발생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매우 적지만 이제 그럴 확률도 어느 정도는 내포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조금 도예시하고서 걱정 안 했던 우리 일본에서는 걱정을 하는데 그런 지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꼭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께요 이 아키타, 이 아키타 현이라든지 이 야마가타, 그 다음엔 니가타 이 니가타의 원전 말씀드렸죠 니가타 원전 폭발 위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 군데, 저는 이 세 군데의 지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곳 아키타, 그 다음에 야마가타, 니가타 이 세 지역은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가능성이 많이 높은 곳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바현 말씀드렸죠 또한 대한민국과 영향 가능성이 좀, 상호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지바현 왜 상호연관성을 자꾸 많은 지진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계속해서 또 이걸 찾아보고 있습니다 왜 지바현과 대한민국과의 상호연관성을 우리가 보고서 이렇게 자꾸 얘기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